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이웃이라는 유대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웃에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떠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아파트 경비원의 눈으로 본 아파트라는 세계. 최훈 작가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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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오랜 시간 대기업에서 일도 하셨고요. 또 해외에서도 근무하셨는데 사업도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얻으셨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잘되지 않고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국은 경비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몰랐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글로 남기다 보니까 그게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외람떼이 제가 지금 이제 작가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경비원 하면 참 너무 가깝지만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졸업을 하고 1980년도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해서 해외지사에도 좀 나가 있었고요. 나가 있다 들어와서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회사를 옮겼습니다. 한 10년쯤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자신이 생겨서 재일을 시작을 했죠. 하면서 맨 처음에는 건설 자재를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반도체 쪽에 일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집안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래서 한참 좀 방황을 하다가 어디 취직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무역일을 쭉 했으니까 그 무역회사의 중견사원을 뽑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좀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한 열몇 군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인사 담당자가 우섰을지 몰라요. 사장님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이 중견사원으로 온다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례지만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때가 한 50대 중반. 그때 이제 다 이력서를 넣으신 거군요. 이력서를 뭐 그래도 많이 냈어요, 내구.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일이 뭐 없겠는가. 그래서 이제 찾다가 찾다가 친구들을 한번 만났는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유소에서 주유원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잘 나가던 친구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굉장히 그 친구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자기 어려움과 그다음에 솔직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왜 술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왜 자리가 좀 옮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 옆에 앉았을 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놀래고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도 지금 방황하고 있었는데 나도 너처럼 뭐라도 하겠다. 그러다 못해 뭐 길에서 쓰레기를 줍더라도 난 뭘 해도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친구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반 후에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예. 그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정한 자격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요? 네. 그게 사흘짜리 신임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교육 이수증을 주거든요. 그걸 가져야 대한민국에서 경비원 자리를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삼촌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건물에 와서 경비일 봐라. 그래도 이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제가 거기 취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으로 따지면 운전 면허증 같은 거예요. 네, 일종의 자격증인 거네요. 네, 네. 그게 있어야 그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 이수증 사본이, 사본을 보내야 그쪽에서 면접도, 면접 오라고 이제 연락도 오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그런 기회가 없죠. 그렇군요. 교육 이수증을 받으려면 교육원들이 몇 개 있어요. 지역마다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골라서 저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골라서 한번 연락을 해 봤죠. 네. 연락을 했더니 오시라고. 네. 그러면서 예약 번호를 줘요? 그러고도 좀 망설였죠. 그러고도 야, 이거 해야 되냐.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할 게 없는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고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날짜는 가죠. 날짜는 계속 가고 이제 그 날짜가 됐어요. 기업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도 이제 뭐 갈등이 있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몸은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앞에서 강연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비를 받는 거예요. 네. 3일치 수강료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2만 원이었어요. 야, 그 경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꽤 비싸네요. 네, 꽤 비쌌어요. 그랬는데 그때 또 제 주머니 사정이 어땠냐면 지갑도 없고요. 뭐 지갑이 있을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또 카드도 없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폐 몇 장, 1만 원짜리, 1천 원짜리 지폐 몇 장 있는데 12만 원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틈에 묻어서 들어갔어요. 묻어서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걸렸습니다. 아이고. 걸려가지고 좀 바깥에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오랜만이라고 되게 반가워하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제가 용건을 얘기했습니다. 야, 사실 뭐 이러저러해서 여기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내 사정이 그렇다. 네가 좀 도와줘라. 이 친구가 한 30초 정도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은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도움으로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증을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 군데 연락이 와서 거기 면접을 보고 이제 취업이 됐죠. 이력서를 보낼 때도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력서를 하나 보냈는데 여러 군데 보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면접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선생님 이력서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력서 더 잘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학력이나 뭐 경력 같은 거 이렇게 화려하게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아, 예, 예. 그 경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너무 고학력자거나 너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용자가 좀 불편하겠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래서 그때 아차했죠.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다시 써서 보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쪽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취업 성공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어떤 그... 그때도 망설였어요. 야, 이걸 해야 되나. 그 순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그러는데 다음 다음 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뭐 가니까 경비원복이라고 줘요, 모자하고. 그걸 입으면서도 망설였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할 수는 있는 일인가, 이 일을. 아직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모르고 저 이렇게 그 어떤 매듭 같은 거 뭐 만들고 이러는 거 손재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비원을 한다니 야, 이게 내가 할 수는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셨겠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생들에게 등교하면서 경비원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데 야, 내가 경비원이 되긴 된다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한 한 달쯤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야, 이게 경비원이라는 자리가 자기 감정을 앞세우거나 이제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투명인간이 돼야 되겠구나. 예, 보면 뭐 첩첩시야 아닙니까? 사용자 아파트 주민들 계시고 그다음에 관리회사 있고 관리사무실 있고. 그러고 이제 경비원들이거든요. 또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면 야, 이게 감정을 갖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다 원만하신 분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중에 뭐 까다로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투명인간이 돼야 되겠다. 감정노동자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내 감정이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알게 됐습니다. 입주민이나 관리실 직원들하고 불안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인사 불이익이 있고요. 인사 불이익은 해고나 정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원과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 어느 편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입주자의 승리다. 경비원과 트러블이 있다고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없다. 나가는 쪽은 언제나 경비원이다. 말이라도 잘못 덧붙였다가는 그 자리에서 계약 만료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끝나는 1, 2개월 후에는 무조건 연장 없이 계약 만료, 즉 해고다.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서름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도 뭐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인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히 경비원은. 인사만 잘해도 10가지 허물이 덮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인사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 또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과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뭐 경비원도 아니고 옛날에 사회생활도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경비원한테는 369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69요? 네. 왜요?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희 경비원은 임시 계약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계약서를 갱신합니다.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네. 그러니까 수습, 보통 이제 뭐 일원회사 들어가면 3개월 수습 기간 아닙니까? 네. 계속 수습 기간인 거예요. 계속요? 계속,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네. 3년을 근무를 했다 하면 12번을 계약서를 쓴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뭐 규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뭐 맞는 규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3개월 단위로 계속 인사평가가 되는 건가요? 계속하죠.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했다든가 또는 입주민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분란을 일으켰다든가 이러면 아주 막대하게. 이제 고과에 반영이 되는군요. 네, 반영이 되겠죠.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 인원이 자주 바뀌어요. 물론 뭐 3개월 수습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죠. 새로 뽑는 사람 면접만 보고 뽑았는데 그 사람 인성도 잘 모르고 또 작업 성취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쓸 수는 없겠지만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다음부터는 뭐 1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계속 갱신한다는 거는 사실은 관리 회사가 갑이니까 갑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음 붙이고 일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 붙일 수는 글쎄요. 내가 근무 기간 3년을 채우게 된다면 그건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열 차례 갱신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비원으로서의 3년은 거저 3년이 아니다. 3개월마다 2차 관문이 계속 반복된다. 특히 연말의 관문은 보다 엄중하고 살벌하기까지 하다. 관리실의 지침에 따라 정리 대상이 가려진다. 작년에는 그러다가 한 사람만 정리 해고가 되는 선에서 멈췄지만 올해도 그럴이란 보장은 없다. 올 연말에는 아마도 서너 세 대원들이 아야소리 한 마디 못하고 모두 경비원복을 벗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나도 포함될 것이다. 어쩌면 작년 연말에 옷을 벗었어야 할 사람이 1년 더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건 덤인지도 모른다. 이거를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주 절실한 상태거든요. 생존권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조금 한 단계 정도 위에 있는 사람이 갑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나. 이거 하루하루 참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푸시하고 긴장감 주고 그렇게 하면 이번 계약 기간 만료 때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인간적으로 오멸감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참 불합리하다. 저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러십니까?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듣는 내내 참 마음이 먹먹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369 3개월마다 갱신되는 계약이 사용자한테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앞에 있는 을은 정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죠. 이거는 뭐 조정이 돼야 되고요. 아주 참 불합리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제 목소리를 누가 들으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새로운 규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꼭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지사지. 나도 경비원복을 벗고 퇴근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가고 나면 입주민의 입장이 된다. 경비원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내가 퇴근길에 초소내에서 경비원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한심하다는 생각이 단박에 들었을 것이다. 관리실에 연락해서 주의를 줄 수도 있다. 입주민은 관리실이나 관리회사보다도 갑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경비원은 운이 좋아야 주의를 받는 선에서 끝나고 다른 초소로 가거나 해고되거나 할 것이다. 입주민하고 관계 중에서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어디 순차를 도는데 연락이 왔어요. 관리실에서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급히 가고 있는데 어떤 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 한 중간층에서 한 분이 문을 드르르기 열고 창문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관리실에 가야 되나 입주민한테 먼저 가야 되나. 그러다 저는 입주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갔어요. 물론 중간층이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뛰었겠죠.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뭐 별일이 아니죠. 저는 뭐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갔더니 옷장을 옮기는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좀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방석도 안 깔고 하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방석을 하나 찾아서 옷장을 옮겼어요. 옮기고 이제 막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또 불러요. 아유, 그럼 먼저 있던 자리가 훨씬 낫네요. 그래서 먼저 있던 자리를 다시 옮겨주고 내려오는데 참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가구를 옮겨주는 일도 업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업무에 포함은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일단 입주민이 원하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뭐 가구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부른 게 아니고 뭐 급한 일이 있는지 알고 이제 올라간 김에 뭐 했죠. 했는데 참 내려오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업무 외적인 일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이 불편을 겪으시겠어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아무래도 고용의 불안정성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 네, 연결이 되겠죠. 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관리실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네들 편한 대로 규정을 내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자. 그다음에 규정이 없는 건 술구머니 시키거든요. 그런데 술구머니 시키는 건 뭐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를 봅니다. 마음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손해를 보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보다 육체적인 거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갑질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 가요. 그러니까 뭐 제 아들벌밖에 안 되는 그런 입주민이 저한테 되고 지시하고 턱으로 지시하고 예를 들면. 아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로 뭐 물건 가르치면서. 그거 뭐 삿대질에. 진짜 많이. 갑질의 유형은 다양하죠. 힘드셨겠어요. 한 번은 신입대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대원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됐어 이제 고참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차가 좀 잘못되어 있는 차에다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게 동대표 차란다. 그래서 지금 야단을 맞고 있다고 그래요. 야단을 맞고 있다고요? 그래서 야, 저기 물 한 바가지가 떠서 빨리 나가자. 여기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데리러 나왔어요. 데리러 나오면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데리러 나왔어요. 데리러 나와서 가서 보니까 주차가, 주차가 안 된 데다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불법주차. 그렇죠. 이렇게 코나 돌아가는데 거기는 되면 안 되거든요. 시야도 잘 안 나오는데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 동대표가 거기다 차를 댔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신입대원하고 같이 가서 물 뿌리면서 스티커를 또 다 띄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친구가 요령이 없으니까 그걸 뒷면을 이렇게 구석구석만 코나만 해서 살짝 붙여야 되는데 다 띄워서. 왕창 붙인 거예요. 세게 붙이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 떼느라고 아주 혼났죠. 그런데 그거는 동대표님께서 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실 동대표쯤 되는 분이면 잘 거기다 대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어쩌면 그게 축소판인데 사실은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해서 국회의원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일단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하죠. 그런 세태가 너무 축소판처럼 닮아서 사실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버리는 폐기물들이 있어요, 대형 폐기물. 침대 매트리스나 책상이나 그런데 그런 거 뭐 수거료를 당연히 내고 버려야 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계단으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대형 폐기물이에요? 네, 그 매트리스를 어떻게 거기 들고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내려와도 현관에서는 찍히거든요. 요새 이제 CCTV가 성능이 좋아서 대부분 범인을 색출해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노력이 들어서 그렇지 다 범인을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료를 받으러 가죠, 저희가. 받으러 가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신고 안 하고 버렸으니까 이거 벌금 내야 된다. 뭐 더블로 내라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 아주 그런 말하고 싶은 게 아주 목까지 올라오죠. 그래도 뭐 가서 그냥 저의 또 투명인간이니까 있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게 그중에 이제 약간 미안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주 떳떳한 분들 계세요. 그것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떳떳한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아주 뭐 그냥 평범해요. 그냥 뭐 평온해요. 아, 예. 그거 얼마예요? 3천 원이요. 3천 원. 혹시 잔돈 있어요? 뭐 이런 경우죠. 경비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수거비를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연락을 드려도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 안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한 3번까지는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락 안 드립니다. 그 입주민분 심경을 거슬려서 별로 좋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포기하고 말죠. 얼마 전에는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계시잖아요. 폭행을 당하다가. 그것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모르겠어요. 그 폭행을 한 분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는 몰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기물 사건이든 이런 것들 문제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폭행까지 간 거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폭행은 안 되죠. 그렇죠. 그 폭행을 한 번도 안 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했다는 게 참 전혀 남의 일 아니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특히 그 연배가 저희하고 비슷하니까 분명히 손주들도 있을 건데 그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가셨을까 아주 뭐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도 따뜻한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일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 인간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시설 노동자들을 의뢰 자리를 이렇게 몰아내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한 100집에서 한 1집, 2집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민원도 넣고 불병도 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외에는 다 뭐 상식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에요. 아주 마음,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겨우 한 분은 겨울에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밤 10시쯤 됐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이 살살 열려요, 바깥에서. 초소 창문이. 이렇게 보니까 여학생이 잉어빵, 잉어빵 봉지에서 아주 뜬금뜬근해요. 그걸 하나를 끄고 내면서 아저씨 드시라고. 먹어야 맛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고맙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교통정리하는데 차가 가다가 삑 서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분이 내리시는데 어디서 낮은 많이 익었는데 어떤 분이신가 이러고 봤는데 제가 그전에 근무하던 관할 지역에 사시는 입주민이셨어요. 저보다 조금 연배셨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아니, 뭐 사람 나간 줄 알았더니 여기서 근무하고 있냐고. 반갑다고. 거기 이제 사람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안 보이니까 아, 이제 여기 그만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아이고, 같이 있다가 여기 옮긴지 모르고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 악수한 손을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또 한 번은 분리수거할 때였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40몇일 동안 장마였다고 기록적이라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분리수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밤 11시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옷을 입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아마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그 앞에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갖고 오시는 모양이에요. 쇼핑백에 이제 뭐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뭐 이렇게 꺼내주시는데 보니까 그 머스크, 머스크 샤인 포도인가요? 그게 좀 비싸죠, 그 포도는? 샤인 머스크. 네, 그 샤인 그거요. 그 포도를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감사해서 제가 또 포도대장이거든요. 포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봤는데 보니까 바구니에 남은 포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황망히 다시 돌려드렸어요. 아이 가져가시라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나 집에 가면 과일들 많은데 포도 먹겠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나 드시라고. 이야, 두 개를 사가지고 가시면서 하나를 주시는데 참 그 울컥하던데요. 이렇게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평불안, 불만 많은 그 극소수의 입주민분들이 목소리가 큰 부분이지 그 외의 분들은 참 좋은 분들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취업을 하면서 이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죠. 그런데 참 바보 같은 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눈만 밑으로 하면 눈높이는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몸이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손님들 쫓아서 막 뛰어가는 대리기사도 이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허리 구부러진 그 미화원 분도 선배님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었구나.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미화원 분도 계시고 또 대리기사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그거 하루 종일 냄새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차라는 게 쓰레기 차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면 조금 이따 맡아봐도 냄새가 나요. 그걸 하루 종일 그 옆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 때. 핏박스 이렇게 빼서 가져가시는 할머니들 계시거든요. 그거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빈 병 모아 놓은 데서 소주병 이렇게 노리는 가난한 할아버지들. 처음에는 저도 뭐 이렇게 하고서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뭐 이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런 사연들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소주병 가져가시는 거 별로 막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사는 데서 제가 옛날에는 아파트 생활을 했으니까 필수 노동자들 지나가실 때 그냥 저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투명인간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는 해도 그냥 건성 인사.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웃을 대하는 그런 따뜻한 인사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나. 그게 마음이 실린 인사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인사하고는 하는 사람도 알지만 받는 사람도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보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들죠. 나락에 떨어져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했던 타인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특히 그 거울 앞에서는 나의 모습 또한 눈에 들어온다. 몸이 낮아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의 눈높이가 움직인다. 나의 한심함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지금 나의 처지가 나의 선생이 되었음을 느낀다. 제가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생활 게시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 현관 입구에 또는 승강기 쪽에 이렇게 생활 게시물들 많이 나오는 걸 저희 거두면서 그 인연지를 초소에서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있을 때마다 또 약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마다. 어떻게 뭐 갑질을 당했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몇 자씩 썼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지를 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유치원들, 유치원 애들 보면서 제 손주하고 뒷모습이 똑같은 애가 있어요. 걔를 보면 또 마음에 또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씩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임원, 임연지 메모지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서 제가 이제 혼자, 저 혼자 생각이죠. 이야, 이 정도는 뭐 책 한 권 반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그 유명 작가가 뭐 캠페인 하시는 거를 잠깐 방송에서 봤어요. 책 한 번 써봅시다인가 뭐 그런 프로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임연지 메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 작가 분도 한번 도전해 봐라. 당신도 책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분 그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찾아서 제가 연락을 다 했어요, 제가. 제가 별로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 제가 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지금 뭐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것도 책을 낼 수 있겠냐. 그러고서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그날 밤에 답장을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그래서 그분이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선생님께서 이 책을 내시면 저는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볼 것 같습니다. 책을 한 번 써보시죠.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제가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비원이 되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한 세상 거기에 관한 얘기를 쓰게 된 거죠. 저는 앞으로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외국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더 늦기 전에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오.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소. 지병이 있다든지 혹은 일찍이 노환이 왔을 수도 있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두 발로 딛고 서서 일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소. 그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합시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오더라도 오늘을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와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맙시다. 오늘도 하이파이브.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불경기인데 지금 뭐 정년 후에 너무 이른 은퇴로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만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그다음에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경비원으로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더 좋은 기회가 있으시라고 기원드리고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경비원 복을 입는 순간부터 내가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경비원님들 만나면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뭐 같은 이웃이다 이렇게 대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경비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한 20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적어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제일 힘들다고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 제일 힘들겠죠. 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그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좀 넘어서까지 해야 되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17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면 경비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될 가구 수가 보통 400가구? 평균 정도. 네, 400가구 정도. 한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400가구가 쏟아내는 그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그날 약속된 요일날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전날부터 나올 때도 있어요. 전년날부터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힘들게 만드는 거는 그 전전날 나왔던 사전 쓰레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분리가 안 돼서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걸 다시 재분류를 해야 돼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폐지이면 폐지. 그러니까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그 쓰레기장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 날짜에만 해 주셔도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매일 날 좋은 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죠. 또 눈 오는 날도 있고. 그리고 아주 더운 날. 아주 더운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다 잘 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요새는 그 페트병 따로 버리잖아요. 투명 페트병 따로 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모아놨는데 밤중에 들어갔다가 휴게 끝나고 그다음에 새벽에 다시 나와서 마무리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이제 다른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색깔. 하루 종일 모아놨는데 어저께. 아이고. 얘가 이제 그걸 걷어내야 하는 작업도 있고. 그런 면에서 분리수거 업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야겠다. 고충이 많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작가님 인생을 보면 참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도 또 다른 노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런 생각은 못했죠. 못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나이를 굉장히 많은 나이에도 무역회사나 그런 회사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한 20톤 가까이 넣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왜 나를 왜 면접도 보라고 안 하지? 저는 이제 제가 나이 먹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어느새 나이를 먹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사원이지만 갈 수 있는 그런 테두리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작가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께서 그런 고민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또 예전의 눈높이보다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시면 저는 분명히 일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물론 뭐 갑질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지만 그런 시간 외에는 사실은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또 육체노동이 조금 들어가는 일이라면 체력관리도 하게 돼요, 자연히. 하다 못해 맨손체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나 정신이나 이렇게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물론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근로라는 생각을 바꾸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 강연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저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오래된 보드게임 중에 인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렛을 돌려서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따라서 게임판을 돌면서 학교에 가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은퇴를 하면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이 게임판 위에서 직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행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한 거죠. 청년이나 중장년 우리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선택과 시작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세계 공동체 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sì cominciava la festa